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야당 의원들이 항해에 나서면서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어제 현장 모습도 보고 오시죠.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단이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오늘 가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미 비유를 하실까요? 제가 그걸 의미를 비유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저는 최선을 다 설명하라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방원님들이 장관님께 뭐 잡범을 빗대해서 잡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만 더 불편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잡범죄 혐의자입니다. 최선호 논술위원,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준비한 원고가 18페이지였다고 그러죠. 그대로 읽으면 3, 40분이 걸린다는데 이렇게 긴 제안 설명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시간에 주목하면서 시간을 제거하면서 한번 봤는데요. 한 13분 정도 넘어가니까 특히 증인, 증거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성이 오가고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중계로 같이 봤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5분 30초인가요, 20초인가요? 이제 최고 기록도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8쪽 한 1만 1천 자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대장동 때 영장이 170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이 140여 페이지지 않습니까? 대장동이 더 긴데 대장동보다 2배나 더 긴 어떻게 보면 설명 문안을 준비해 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증거 설명, 특히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전체적인 주목,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었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계산된 싸움을 건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김형태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길게 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전략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고요, 검찰 대표에서, 대신에서요. 그리고 또 길이가 제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응당 국회의원분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이 이권을 가지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은 민주당의 의원분들이나 이런 민주당 패널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검찰이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강압적으로 한다. 검찰 정치 탄압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수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영장 청구에 대한 정당성을 어떤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요. 그런 자리에서 저는 국회에서 어제 전반적으로 긴 분량이지만 설명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박선민 측은 어떻게 봤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길게 제안 설명을 한 거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막 난리치고 그런 게 한동훈 장관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국회의장이 요청에 따라서 좀 짧게 해달라는 이유로 서면 제출로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되풀이하고 그냥 돌아가는 형식으로 저 자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늘상 저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인 자리 또는 정치적인 무대로 활용했던 한동훈 장관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해야 되는 일인 건 맞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대신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말하면 이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읊으면 되는 일인데 늘 한동훈 장관께서는 저 자리에 나오시면 굉장히 원색적이고 정치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구속의 필요성 또는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본인의 좀 주관적인 관점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을 많은 분들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이제 저 자리에 나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감이 그동안 계속 축적되어 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사실 고성이나 항의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꽤나 불편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께서 그동안 저 자리에 나와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는가. 사실은 거의 정치 꿈나무 식으로 본인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데에 저 자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선호 선수 의원, 법원이 지금 체포동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대표한테 통보를 했죠. 언제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인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26일 10시 중앙지법에서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통보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 쪽에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로는 현재로서는 간다는 26일에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감지된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더 미룬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결국에는 대표의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건강 문제를 들어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검찰의 의견도 들어서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기 장소를 꼭 굳이 법원에 가서 대기하지 않더라도 병원 같은 데 대기하면서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연기할지 아니면 또 실제로 참석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곧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힘드니까 며칠만 미뤄달라고 하면 그걸 거절할 이유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미룰지 이런 부분도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영장전담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떻고 그동안 뭘 했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분석이나 여러 글들도 지금 한참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실 심사를 미루더라도 판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계속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일단 이 대표가 오늘로 단식이 며칠째입니까, 벌써? 일단 20일이 넘었는데. 23일째죠? 23일째죠? 참 인간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일 텐데 물론 수액 치료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언제쯤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런 기미도 안 보이는 건가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오늘도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식을 중단해달라라는 의원들의 요청에도 뜻을 잘 알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답은 이제 단식을 중단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려를 잘 알겠다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이 표현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식 중단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언제 끝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고 사실 지금 이 대표가 생리 식염수 정도만 투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그냥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당 내외의 상황이 있으니 대표로서 좀 성숙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단식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당에서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될지 며칠 뒤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제 심사를 받게 된다면 구속이냐 기각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최소한의 조선호 논술위원. 영장이 기각이 만약에 든다면 이 대표가 기사회상해서 다시 민주당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대선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더군요. 기각이 됐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해석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계속 말해왔던 대로 증거 별로 없더라라고 공언했던 대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하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일 테고요. 이제 문제가 가결이, 가결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용 아주 굉장히 미래를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북열이면 방탄이고 가결이면 분열이다. 그런데 지금 방탄도 못하고 분열은 더 심해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다 잃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의 골이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깊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셈이고요. 지금 심리적 분당 상황을 넘어서 이제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는 상황이면 참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국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에 큰 다행이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일단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뭔가 전망하고 예상하는 것이 사실 지금 같은 당의 상황에서는 당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각이 되는지 또는 영장이 발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말 많은 당내에 이제 여러모로 후풍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법원에게 지금 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각이 되면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이 당내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도 충분히 당이 좀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의 일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득실을 계산할 텐데 일각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자체가 사라져버린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리스크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게 국민의힘에는 꼭 유리하지만 않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사업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집행이든 기각이든일 것 같은데 집행이 되면 저는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요. 기각이 되면 민주당의 간판이 둘로 나뉘겠죠. 그러니까 집행이 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주당은 여태까지 민주당 내의 정치인을 향한 그런 검찰의 수사를 정치 검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권이라든지 이성만, 윤관석 의원권이라든지 임종석 의원권이라든지 모든 의원들에 대한 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검찰이라고 했고 탄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아마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기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수박 세출이라든지 독재 부역자라든지 이렇게 당내에 일명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을 향해 가지고 그런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각이 된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더 분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집행이든 기강이든 민주당에게 굉장히 악수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영향도 반드시 또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너무 지금 볼 때 좀 흥분되고 이런 것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겸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생각도 저희가 좀 위로하고 그분들을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앞으로의 총선을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상되는 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또 민주당에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 야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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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